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슈가 있는 6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2.98달러로 집계됐고요.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11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TV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베스트바이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에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커지면서 주가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0%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조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를 이끈 건 바로 중국들의 기술주였습니다. 일단 중국 기반 기술주들이 저가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일단 규제 전망이 명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측에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1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징둥닷컴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는데 아크인베스트먼트에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징둥닷컴에 대한 대량 매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밈 주식인데요. 간밤에 밈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의 거래량을 좀 크게 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S&P 500의 ETF 거래량은 평균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밈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증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톱의 경우에는 27%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30%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1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는 20% 넘게 상승하면서 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이슈가 좀 여럿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의 CEO가 전 세계 압관 난민 2만 명에게 임시 숙소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CEO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다라면서 다른 기업도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었던 뉴스였지만요. 내년 봄에 코로나 종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여행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9% 넘게 상승하면서 1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코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 속도 조절 가능성과 바이자 백신 증인 소식이 섹터 전반에 흘러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기술주의 규제 우려 완화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나스닥에 힘을 실어주며 신고가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500의 내재변동성 지수인 픽스는 최근의 급등세를 되돌리며 재차 안정 흐름을 이어가며 20선을 하여한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자산 손오 구간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S&P500의 연말 목표가를 테이퍼링 우려의 부정적 이슈보다는 실적 전망 상량 조정에 무게를 두며 종전 3850에서 4825로 화끈하게 상량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 이슈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독일 지수는 물론 신흥국 증시를 비롯한 타국 증시 대비 하락의 정도가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다 반등하였는데요. 거래대금은 아직 크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이 10일 만에 숙매습을 보였고요. 양일간에 걸친 반등은 신흥국 증시 대비 두드러진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락 때 매수를 하였다 단기 반등 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좀 내기 힘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종목별 단기 매매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증시와 관련된 매크로 관련 지표는 금일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3일 연속 하락하며 안전산산 손오수의 약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원달러 환율의 약세 압력 완화와 패시브 자금 유입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원자재 통화인 호주 달러도 당승에 성공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고요. 기타 증시의 경기 회복 수요와 투자 심리에 연관된 유가는 중국 수요 회복 조진과 멕시코만 화재 소식으로 전일에 이어 큰 폭 안정에 성공하였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으로 75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스만 삭스 역시 유가 하락은 좀 과했다고 판단하며 다북미 목표가 8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와 연관된 주요 이수는 26일 금통이와 27일 금요일 화상 연설로 전환되어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 파월 의장의 테크놀 미팅 결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즉 델타 변이 확산이 비둘기 쪽 발언으로 이어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있다면 11월월 테이퍼링을 예상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며 장중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수식도 전기전자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번 모고스텐이 삼성전자 매도 의견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매수로 바뀐 것도 있기에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를 산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좀 더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흐름과 마이크론의 상승도 지수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주로 구성된 골든드래곤 ETF의 반등 성공에서도 지금 확인 가능하듯이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된 모습이었는데 한국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한 단기 낙폭 과대협정의 단기 매수 매도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금일 미 증시는 여행주 카지노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백신의 정식 승인으로 노동자의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였기에 4분기를 대비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경제 재개방주에도 다시 한번 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